동물이지? 동물이지? 카메라 10대 이상이야 이번에 제대로 하는 거구나 제대로 하네 핸드폰도 있고 이건 뭐지? 동물이네 동물 여러분 다들 내용은 들었나? 내가 먼저 차지하게 됐어 우리 아가새 왜 이렇게 얄밉냐 하지만 너네들은 절대 뺏을 수 없을 거야 뭐야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? 응, 아니 응, 응이라고 하겠지? 하지만 절대 못해 어디 한번 찾아봐 알겠지? 안녕 뭐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최종 장소까지 도착해야 성공 이렇게 쉽게 해도 괜찮아요? 잠깐만 뭐 좀 채워볼까? 뭐가 있을까? 딱 여기 뭔가 머리 아가새 만들기 쉽네 여기 넣어 다니는 거지 누가 봐도 약간 아가새 인양 나가도 되죠 이제 저 추격전 팀은? 닭 팀 개 팀 소 팀 그래도 우린 왕개 밖인데 근데 개 팀이 뭐야 임닭 임닭 마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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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소 김소 오케이 커플 옷 입고 함께 줄넘기 하기 치이이이이 시작 시-집-지-작 네 고마워. 어. 다섯. 계속해. 5. 하나 둘 셋. 어. 왜 이렇게 2등팀은 선파라치 가겠습니다 저희는 영재야 삼천만큼 사랑해 영재야 삼천만큼 사랑해 통화 연결 어차피 이런 상황이어도 리얼 상황 되면 자영재야 삼천만큼 사랑해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되게 뭔가 연습생 때 추억이 나였어요 제가 한참 살을 뺏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살이 안 빠진 거예요 춤을 추는데도 안 빠지니까 이제 거기 수련서부터 쭉 뛰어가지고 정류장에서까지 뛰면 딱! 아 그때 생각하면 되게 뭔가 마음 아프대 하하하하하하하 박진영! 박진영! 가장 아름다운 게 지금 못 가게 알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 진영이 형은 나 진영이 형 모르겠어 진영이 형이랑 잭슨이 형 어디 갈 줄 모르겠는데 진영이 형한테 전화해보다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 와 안 받아 와 안 받아 와 안 받아 하하하 껐어? 어? 오 뭐야? 아 무서워 이제 갑자기 왜 이래요? 무섭게?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뜻이거든 어 그럼 올라오자마자 서초구에 뭐가 있냐 일단 집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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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확 켜겠지 괜찮아 근데 분명 갈 거야 그치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빨리 한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는데 아냐 이따 갈게요 아냐 이따 갈게요 아냐 이따 갈게요 어떡해 어떡해 또 또 또 또 또 사고로 간 것 같다 아니 좀 하하하하 아이 사장님들 사장님들 뭐 하세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없어 아니 왜 다 여기로 와요 아이 또 왜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까 아니 여기 말고 예상 가는 데 있어? 성경 말고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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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오세요 네 아 혹시 어디세요? 네? 어디시죠? 아 저희 거 그 아파트라고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로 가려고요 아 그렇군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? 아이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아 영재구만 아 영재구만 야 우리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힌트 하나 줄 테니까 제가 하는 거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거예요? 놀이터 일단 한번 쭉 미끄럼틀 한번 타보세요 여기가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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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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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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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하게 말해 너 그때 나한테 사기 사기친 다음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는 되게 지금 추억팔이 하고 있거든요 아 솔직히 말해 어딘데 너 머리 서서 막 또 말도 안 되는 곳 있는 거 아냐? 저는 잭슨 형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나 가끔 생각 하나 든 게 있어 뭔데요? 너 때리고 싶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때리고 싶대 야 해 진영 진영 여기 아니야 쑥쑥 쑥 갈래? 여기 굿 아 이렇게 끊는다고? 오케이 오케이 어디세요? 아니 우리 여기 간장게장집 진짜 간장게장집 왔어 밥 먹어? 어 뱀뱀 밥 먹는다는데 같이 먹을래? 거기 있어? 어 모르겠어 지금 찾고 있어 알겠어 혹시 있으면 연락 줘 어 야 저기있다 잠깐만 진짜로? 에이 연기야 이거 이 형은 또 너무 타이밍이 불어요 어 지금 웃고 있을 거야 어 야 저기있다 잠깐만 진짜? 어 아휴 우리 과연 고생할 수 없죠 우리 과연 고생할 수 없죠 연출을 해줘야지 어 형 왜? 어디라고? 여기 청남 뒷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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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길에 영재 있다고? 어 어 저기 뛰어가고 있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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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 장소 유겸이 마음속 유겸이 마음속 에이 저도 좋은데 아 저희 그냥 한강 가고 있어요 아니 진영이 형이 나랑 통화하다가 어 어 야 저기있다 이러고 끊었어 연기일까?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연기일까요? 어 모르죠 알겠어요 네 네 뭐다 이건 몰라 이건 알 수가 없어 요즘 하도 해외를 자주 나가있어가지고 어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.